헐 1대1 아직 가능하다고요? 그럼요 일단은 손해보험은 8월 초에 1대1에서 1대0.5 이하로 축소가 되었고요 생명보험 또한 8월 달에도 1대1로 가입이 됐지만 9월 달에 1대1이 아닌 1대0.5 50%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생명보험 1대0.5로 축소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최대한 보험료 인상되지 않는 1대1 비스무리하게 저 보호망이 했기 때문에 저 보호망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감사감사 감사드릴게요 마일라이프님 어디예요? 저 가입 못했어요 네 호람나비? 네 여기랑 디와이 오리옴 여기 회사 두 군데 저 보호망이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1대1로 가입이 가능한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 암보험 정말 많이 가입하는데 죄다 증권을 보면요 일반암은 많은데 유사암, 소외감, 갑기경제대장전망래암 정말 적은 금액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요 일반암 진단금은 최소한 그리고 유사암, 갑기경제대장전망래암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저 보호망만 믿으시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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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k Witch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